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의혹 해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적어서 알려주면 판단해보겠다. 해명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의혹부터 가져와라. 결과적으로 면전에서 모든 요구를 거부한 셈입니다. 첫 소식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각형 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 대표 옆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석한 정 비서실장의 속기를 바탕으로 면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울 방안들을 공개 요구해왔고 윤 대통령의 답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회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지나치다면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건 세 가지 요구를 대통령이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며 즉답을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는 추가 반론을 펼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의 비중은 윤 대통령 6대, 한 대표 4 정도로 양측이 서로 할 말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동남아 순방과 미국 대선 전망을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81분 면담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당정이 하나 되기로 뜻을 함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강연소입니다. 이런 어제 면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본인 스스로의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습니다. 대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친한동훈계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훈시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됐다며 사진 찍으려고 면담했느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맡긴 채 귀가했던 한동훈 대표. 하루 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인천 강화를 찾은 자리에서 민심을 따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은 아예 언급도 없었습니다. 말을 아낀 한 대표를 대신해 친한계 인사들이 빈손 면담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며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아예 민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8명가량을 이른바 김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잘못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을 두고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들을 믿겠다며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전과 형식을 두고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늦게 와 한 대표가 야외에서 20여 분 서서 기다렸다며 사진 찍으려고 면담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한 대표와 면담한 윤 대통령은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별도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불시에 전화해 종종 자리를 가진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구승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밥 먹는 걸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약속 있다고 밥을 안 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러려면 왜 만났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오히려 더 꼬이는 느낌이에요? 네, 의전과 형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일정을 이유로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산책 때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동행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한 대표가 지목해온 김건희 라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친한계는 인적 쇄신 요구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담 때 좌석 배치도 논란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 명백히 윤 대통령의 아랫 사람인데 한 대표를 나란히 옆에 앉혔습니다. 한 대표는 상하 구별 없는 원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와 만남 등 원탁을 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테이블 요구는 과하다. 직사각형 테이블을 쓴 적도 많고 또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까지 준비했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진 듯합니다. 물론 의전 형식 다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프로 정치인들, 직업 정치인들이 만나면 만나고 나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양쪽 모두, 특히 대통령실은 하루가 지나서 늦게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아마추어들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실은 한대원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대표는 면담 직후에 바로 집에 가버렸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했는데요. 박 실장은 분위기를 모른다, 대통령 반응을 전하는 건 부적절하나며 말을 아꼈습니다. 브리핑에 알맹이는 없었고 대화가 안 풀려 감정이 상한 듯한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빈손 면담, 맹탕 면담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고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설명을 바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묘한 상황이 하나 더 있었죠. 저녁 먹기 전에 한동훈 대표랑 면담을 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였어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몰랐던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가끔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몰랐던 분위기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을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 원내대표를 통해 김건 여사 특검법 표단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김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과 김 여사 문제 대책을 논의한 셈이 됩니다. 친한계들은 한 대표가 원회라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라면서 더 불쾌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가 국회에서 예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일종의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한동훈계가 같이 움직일 거다, 특검법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당정 분위기는 좀 묘하게 흘러갈 것 같네요. 대통령실은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지만 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또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요. 면담을 앞두고 있던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도 만나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 좋다, 만나자 바로 화답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또 대통령을 압박한다.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하는 반응인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지만 국정 동력이 확보되기보다는 갈등만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도 험난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또 불편했다. 왜 아까 그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걸 발견하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통해서 연락해라. 두 사람의 거리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나온 지 하루 만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 천공과 거리를 둔 채 명 씨와 국사를 논하고 있다. 김 여사가 스스로 이미 이렇게 돌고 있던 소문을 명 씨에게 전달하자 천벌받을 사람이 많다고 명 씨가 답을 하는 대화인데요. 명태균 씨가 이 시점에 이런 대화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수를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자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6일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사설 정보지 형태의 글을 공유합니다. 천공과 거리를 두고 명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글의 명 씨는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한 인물로 묘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난다.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국감 위증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설명을 달았는데 강혜경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 씨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27명의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적힌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김 진태, 박 안수, 그다음에 김영성,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뭔가 여론 작업? 나머지 분들은 실패하거나 하다가 말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론된 인사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명 씨와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실 무근이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다. 본질에 집중하라며 즉각 대응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 씨 주장에 대해 집단적 명예훼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필연이라면서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못 피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은 대선 전에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다는 건데요. 명 씨와의 관계가 별거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 같지만 김 여사가 왜 명 씨를 달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여론조사 대가를 받지 못해 서운해하는 명 씨를 김 여사가 달래려고 한 건지, 대가를 주려고 했던 건지, 그게 공천은 아니었는지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간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비용을 받으러 갔다가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것이 강 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명 씨와의 관계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이후 자신은 명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 등 위법한 도움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인 걸로 보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달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는 공표용 여론조사만 보고했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신이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는 관련이 없으니 조사 비용을 받아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 씨 주장대로 3억 7천여만 원이나 들어갔다면 큰 돈을 단순히 참고용 조사에 투입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강혜경, 명태균 씨가 폭로를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명 씨를 통해 공천을 챙겨줬는지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핵심적인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